어떡해, 무슨 힐러 컨셉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라고 해. 망했어. 다 들켜버리고, 말 되는 물은 망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내 선행을 좋아만 하던데. 그거야, 다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음모론처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음모론이 진짜라는 게 밝혀지면 난리가 가능하겠지. 아, 수술을 잘해야 하는데. 아, 정신 차리자. 그래, 정신 차려. 김달, 넌 할 수 있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그래, 내일 라이브 방송부터 잘 넘기는 거야. 그래.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거야. 설마 저 자식을 진짜 힐러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 아마도? 아직은 그냥 음모론 몇 분이니까? 그래. 너. 너만 자아를 바꿔 끼우면 돼. 아이돌로. 야, 이리 와봐. 내가 보여주는 거 내일까지 모두 숙제해. 나는 너만의 유니콘 탈러 갈게. 이맛불로 심장을 콕. 진짜 지금 나보고 저걸 따라하라는 것이냐. 잘 춤을 추겠다. 해야 돼. 내일 연우가 되어서 흘러서를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야 돼. 연우 말투, 행동, 애교 모두 다 따라해서 진짜 우연우가 되어야 한다고. 자, 너는 연우가 된다. 연우가 된다. 큐. 시작! 징그럽다. 빨리. 아. 나는. 아, 너만의 유니. 아니, 내가 120살이나 먹고 이런 아이 같은 짓이나 해야겠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더 간단한 걸로 보여줄게요, 할아버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쉽다. 간단하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수신호냐. 너의 머리를 깨물어버리겠다 뭐 그런 뜻이냐. 깨물 하트야, 깨물 하트. 아, 간단하잖아. 그냥 따라해봐. 아, 복잡하다. 블루베리가 진짜. 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내일 네 정체가 발각나면 그냥 답 끝이라고 끝! 와이드 애니멀은 깨끗채끗! 폭망! 렘브러리. 안 돼. 무조건 우연우가 있어야 돼. 큐. 아, 이발 아프다. 아응. 살살. 아응. 아.